옛날 어느 마을에 노부부가 살았다. 이들에게는 40대 후반에서야 늦둥이로 얻은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만득이었다. 늦음악히 귀여운 아들을 보게 되자 부부는 아들을 금이야, 오이야 귀하게 길렀다. 그렇게 아들이 4살이 되자 애교를 부리며 재롱을 떨었는데 그 모습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웠다. 부부는 그저 그 재롱 부리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만득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득아, 어머니 한번 때려보거라. 뗐지. 만득이가 엄마를 툭 때리고 까르륵 웃자 부모는 그 모습이 귀여워 어쩔 줄 몰랐다. 만득아, 아버지도 뗐지 해볼까? 뗐지, 뗐지. 이번에는 만득이가 아빠를 툭 때리고 좋아했고 부모는 이번에도 웃음꽃이 만발했다. 그렇게 부부는 별 생각 없이 만득이에게 자신들을 때려보라는 장난을 쳤다. 그런데 만득이가 자라며 문제가 생겼다. 부모를 때리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덩치가 자라고 소나기에 힘이 꽤 실리게 되었을 때도 그는 이전처럼 부모를 때렸다. 그리고 기어이 스무살이 넘어서까지도 부모를 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만득이에게 나쁜 의도는 없었다. 그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당연하게 해오던 일이라 그대로 할 뿐이었다. 이야, 오늘 저녁 반찬이 참 맛이 있네요, 어머니. 아야야. 아버지는 오늘은 좀 못 드시네요. 에이, 왜 그러세요. 잘 드셔야 건강하시죠. 아이쿠. 이제 늙은 노부부는 안 그래도 몸이 약하고 힘도 없는데 젊은 아들에게 맞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이대로 참고 살다가는 아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노부부는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아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루는 노부부가 만득이를 불렀다. 만득아, 너도 집에만 있으면 몸이 찌뿌둥하지. 이제 고운 처녀를 만나 장가도 각오하려면 너도 번듯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너를 위해서 돈을 조금 모아보았단다. 이 돈으로 조기를 도매로 떼어다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바라보거라. 노부부는 이십량을 꺼냈다. 이 돈은 부부가 알뜰살뜰 모으고 또 이웃에게 빌리기까지 해서 만든 돈이었다. 부부는 만득이가 거부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만득이는 조기 행상일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근처 영광법성포에 가서 조기를 도매로 뗐다. 그리고 조기를 팔기 위해 마을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외쳤다. 조기 사시오! 조기 사시오! 생조기를 메고 팔로 다니던 만득이가 어느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한 건장한 청년이 만득이를 부르고 있었다. 이보시오! 조기 좀 봅시다! 예, 싱싱한 조기 있습니다. 만득이가 조기를 내려놓으니 청년은 조기 중 굵은 것으로 다섯 마리를 골라서 샀다. 그런데 조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본 만득이는 문득 궁금했다. 자신이 조기를 팔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기를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먹는 것인지 만득이는 알지 못했다. 늘 부모가 해주는 밥상만 받아본 것이다. 그래서 만득이는 호기심에 청년의 뒤를 몰래 밟았다. 자신에게서 사간 조기를 어떻게 활용하려는지 살짝 훔쳐볼 요량이었다. 청년은 집에 들어서며 외쳤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맛있는 저녁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부엌으로 갔다. 그는 쌀을 씻어 밥을 하더니 만득이에서 사간 조기로 조깃국을 끓였다. 그리고 부모님의 방에 가서 밥상을 차려드리더니 부모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밥상 앞에 엎드려 앉아 있는 것이었다. 늙은 부모의 식사 속도가 느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밥상 앞에 엎드려 부모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만득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금껏 다른 집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자신이 알던 것과 많이 달랐던 것이다. 내가 천하에 몹쓸 짓을 하며 살고 있었구나. 감명을 받은 만득이는 그 길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만득이가 조기를 다 팔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온 모습을 본 노부부는 몹시 당황했다. 만득아, 어찌 이렇게 빨리 돌아왔니? 이 조기들을 떠리로라도 다 팔고 오지 않고. 이 조기들을 팔려는 것이 아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잠깐만 방에서 기다리셔요. 아들이 또 행패를 부리면 어쩌나 걱정하던 부모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만득이의 말대로 방에서 그를 기다렸다. 만득이는 행장을 풀고 팔을 걷어붙이더니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쌀을 씻고 밥을 짓고 조깃국을 끓였다. 곧 만득이는 밥상을 거어하게 차려 안방에 들고 들어갔다. 시장하시죠? 식사하셔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얼떨떨해하는 부부 옆에서 만득이는 밥상 앞에 엎드려 앉았다. 다 드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아들이 생전하지 않던 행동을 하자 부부는 처음에는 오히려 불안했다. 이 녀석이 기어이 우리를 잘 먹여서 포동포동 살찌워서 더 때리기 좋게 만들려는구나. 오늘이 우리의 재산날인가 보구나. 아이고 밥이 넘어가지 않네. 겨우겨우 억지로 식사를 끝낸 부부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만득이가 얼굴을 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머님, 아버님, 진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부터 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철없는 불효자 때문에 걱정 많으셨지요. 이제부터는 천하에 없는 겨우자노릇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득이의 뜻밖의 말에 그제서야 부부는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 물어 만득이가 조기를 사간 청년을 통해 배운 것을 알게 되었다. 노 부부는 자신들이 별 생각 없이 권한 조기 장사가 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든 것에 크게 감명받았다. 그들은 기쁜 마음에 이웃들에게 조기 장사를 떠났던 아들이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자랑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람 만든다, 효자 만든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 중 하나가 조기 장사를 보내라라는 말이라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 동화 신비한 502 자파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